acular 결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코 위 horribly alleen , 내일이 제이코 제이코 오늘은 그러면 deal is it 할 거에요. 음식이 반반 치킨도 있어요. 진짜 처음에 평준에서 이런 거 사요. 왜냐하면 치킨 평소를 다 배당에 시켰잖아요. 근데 평준에서 파는 거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짓말게요. 이 두 개 라면은 저 처음에 먹은 맛이에요. 음 이거 치즈 맛이 진짜 봐나요? 라면은 이렇게 나와요. 딱 하면 일단 한 입만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매운맛인데 치즈는 매운맛인데 와 치즈 맛이 있어. 매운맛이 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내가 제일 잡히는 거에요. 여기다. 옥수수면 안 먹어 봤는데 처음에 먹었는데 어둠맛이 먹어야 돼.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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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네. 왜 처음에 온 거지? 아 여러분 이제 먹어보세요. 이거 맛있어. 이거 매운맛이 맛있는데 이거 진짜 하도 안 먹는데 하도 안 먹는데 맛있어. 이제 치킨 먹어볼까요? 평균에 까는 반판 치킨 뭐 어떻게 파는 2조 양념 양념치킨 2조 티끈 거 티끈 거 약간 매운 매운 거야?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떤 맛있는지 여러분 여기 효연이가서 싸서 먹어봐요. 근데 이거 맛있어요. 아까 약간 그냥 배단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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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양념도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는데? 음 그리고 배단 시킨 이거는 똑같은데 약간 느낌이든 뭐지 전자렌지에서 불인 거잖아. 뭐지? 바로 만든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약간 이제 과자 많이 쌌는데 과자 볼까요? 인 인 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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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많으세요? 아 생각나마 어때요? 요즘 과자 요즘에 없는데 뭐 드실까요? 아 아 아 그 맛이네 음 맛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죠? 떡 맞아 떡 그거 맛이 똑같아요 진짜 근데 맛있어요 이것도 세금 만든 거 에이크 토스트 맛 에이크 토스트 맛 저 오늘 아침 토스트 먹었는데 토스트 먹었는데 토스트 먹었는데 아 감자는 처음에 먹었는데 어 진짜 똑같은 맛이 아 아침 먹어둔 거랑 똑같은 맛이 남았네 저 아침에 먹어나 먹으면 토스트랑 맛이 아예 똑같아요 이거는 감자이고 그거는 진짜 토스트이고 근데 맛이 진짜 똑같아요 진심요 그리고 이거 맛이 더 세요 토스트 맛이 더 세요 토스트 맛이 더 세요 아 소스도 있어요 여기 그리고 뚜껑 소스 다 이렇게 위에 놓고 오 영화관 갔어요 영화 보면서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거 일단 소스는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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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소스예요 아 진짜 양념 치킨 소스다 진짜 이렇게 치킨 찍어놓은 거 같아요 오 맛있다 오 오 맛있다 개랑 밥 먹혀봐 일단 소스 안 찍어봐 응 젊은 역시 집었어 소스 소스 찍어 먹는 거 먹혀봐 그러면 소스가 너 먹는 거 많이 찍으면 안 돼요 저 아랫 제가 볼 수 없어서 세네 약 이만큼 조금만 치고 또 약 한 번 쫓겨요 이만큼보다 더 조금만 봐라 음료수도 있는데 다 안 먹어봤어요 일단은 달건마 마테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국당구유 요즘 나는 건데 단백질 단백질 그치 운동하는 사람 저가 가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맛있어요 초코구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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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구유 맛있어 일단은 달건마테 달건마테 맛있어 이거는 맛있어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먹어도 돼요 카페에서 시키는 것 같아요 국당구유 아 두유 좋아 두유 좋아하네 맛없으면 진짜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아 여러분 그냥 두유만 먹어 그냥 두유만 먹어 하겠다는 이런 까마자 스네이크 파피템이 스네이크 와 초코 맛이 세다 다 먹어야지 맛있어 오 있네 응 파피캔디 그거 아시죠 파피캔디 그거 사탕에 있는 데 먹으면 입 아래 치 치 치 치 이렇게 이거는 그냥 슬레이드 안에 흔들어왔어. 요즘도 이런 예쁜 맛은 환상한다. 진짜. 이렇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처음에 먹어봐. 무슨 맛이지? 딸기싸박. 메론 맛. 뮤직비디오 식. 맛이 쓸 게 가지긴 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렵네. 아, 뮤직비디오 식. 응, 뮤직비디오 식. 진짜 뮤직비디오 식의 맛인 만큼이야. 진짜 달아야 돼. 진짜 진짜 달아야 돼. 맛있어. 맛있어. 너무 달았어. 이런 젤리 진짜. 홍딱 모양 젤리. 홍딱 모양 젤리. 아, 깜짝이야. 홍딱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나와구나. 이다는 모양은 진짜. 이거 야, 진짜. 아니, 징그럽지 않아? 코나 맛이. 아, 코나 맛이구나. 아, 아. 맛있는데. 맛있어. 네, 모양에서 약간. 홍따 아닌데. 인생해. 네. 응, 테리구. 젤리. 그리고. 여러분. 단무지랑 모양 젤리. 이런 거 왜 파는 거야? 왜, 왜 파는 거야? 그렇지. 단무지랑 똑같은 모양 만들었어. 근데 젤리. 이거 맛이. 아, 무슨 맛이지? 냉몽? 냉몽 맛이 더 큰데? 저는 솔직히 젤리 별로 안 좋아. 신기해서 샀어요. 냉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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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먹으셔도 되세요. 이거 드죠? 그냥 다 먹으셔도 되세요. 냉몽. 제가 테스트한 거 봐지 않으면 다 먹었어요. 너무 진짜 맛있어. 라면나 치킨 진짜. 아무 맛있어요. 다른 걸 좋아한다면 이거 드세요. 네. 약간 작고 좋아하시는. 이런 치퍼스. 네. 여러분 드세요. 퍼스트는 그냥 퍼스트 드세요. 능력을 쓰는. 그래야 안 돼. 다. 뭐지 말고 그냥 물 먹어야 돼. 뭘 드세요. 응. 뭘 드세요. 네, 여러분. 오늘? 네. 여기 가세요. 있어. 제일 좋겠습니다. 안녕.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 치즈오 친절하게 조수 accidents. 잘 나BA. 유직만 해두시는게 redesign. 시선 아니요. 감사합니다.